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박영수 전 특검이 200억 원을 요구했다. 우리 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 내용을 이제 김만배 씨가 입을 열었다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입을 열 수가 있다면 여타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영수 전 특검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초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담당했던 대법관 권순일, 1959년 대전광역시 출생, 대전고등학교 졸업, 설법대 졸업, 사법고시 통과, 대법관, 이 양반과 관련된 사안들이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권순일 씨는 대법관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자교수로 갔습니다. 이 석자교수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자리라고 합니다. 그 업계를 잘 아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나 대법관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연고가 없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이렇게 석자교수라는 명예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이와 같은 그런 석자교수를 얻으려면 누군가가 석자교수로 채용한 대학에 상당한 액수의 기금을 조성하지 않으면 기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순일 씨의 재판거래 의혹과 더불어서 그가 어떻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자교수가 될 수 있었던가 이 석자교수가 되는데 김만배 씨가 귀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입을 열 수가 있으면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뿐만 아니고 권순일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자교수 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만배 씨가 입을 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2023년 1월과 2월 사이 기사입니다. 김만배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재점하 김만배 권순일을 만난 뒤에 이재명 재판정부 술술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나고 오면 이재명 재판정부가 술술 나왔다는 겁니다. 1월 2월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이제 흘렀는데 그 이후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아직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런 내용들은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은 권순일의 재판거래 수사가 왜 늦어지냐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가 앞서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1월 15일이 내가 듣던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만배는 권순일의 언론사 회장직을 제공했습니다. 그 많은 법관들이 있을 건데 언론사 회장직을 왜 제안했겠습니까 김만배 이재명 판결 전후에 권순일을 여러 차례나 8차례나 만났다. 이게 2021년 10월 1위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정황이 여러분들 재판거래 정황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미 다 아셨다시피 2019년 7월 16일부터 대부분 이재명 지사 무죄 취지 판결에 내린 7월 16일까지 거의 1년이네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1년 동안에 9차례 권순일 씨를 하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방문한 출입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이게 2021년 7월이죠. 그때 무죄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 김명수 권순일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한 김재영 이런 사람들은 무죄를 내렸고 유죄 내렸던 사람들이 노태학 이동원 안철상 이기택 박상욱이 내렸네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여러분들 의심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논리를 주도했고 김만배가 대법원 선거 전으로 권순일의 이름들 8차례 방문했고 퇴임 이후에 연봉 2억 원의 화천대유 공원에 이어입니다.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주 또 중요한 것이 연세대학교 석자교수가 임명이 된 겁니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석자교수로 가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기금 조성에 도움을 크게 주지 않으면 연고가 없는 그런 대학교에 그것도 명문대학교에 석자교수로 임명되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 내용에는 석자교수 내용이 빠졌네. 그런데 석자교수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날 권순일 전 대법관 연세대학교 석자교수 임명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이 마치고 한 7개월 만에 대법관에 퇴임을 하고 대법관에 언제 퇴임했습니까 9월 8일에 퇴임했네요. 9월 8일에 퇴임하고 그 다음 연세대학교 석자교수로 갔습니다. 월간 조선이 전직 부장방사 권순일 전 대법관에 재판글의 의혹 제기. 차기 대법원장 약속한 거 아니겠느냐. 권순일은 200억 안 되겠다는 등 소문. 연세대 석자교수 된 것도 의혹이다.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렇게 인터뷰를 응한 거죠. 김태규 부장판사가. 김태규 부장판사가 권순일 씨와 관련된 그런 특히 김만배 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그런 논리나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언론기고나 이런 부분에 많이 게재했죠. 월간 조선에 난 핵심 내용은 자문 없이 자문료로 원 1,500만 원씩인 통장에 생겨났다. 돈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50억 클럽의 권순일의 맹단에 올라 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데 협격한 공을 권순일이 세웠다. 한간의 소문은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보다 더 열심히 무죄를 주장했다고 스스로 내세웠다는데 본인이 편지한 책에 이 판결을 자랑스럽게 올려둔 것을 보면 그 말이 영 빈말은 아닐 공산이 크다. 재판 이해 당사자로서 의심되는 자가 대법관실을 8회나 드나들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명문대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의 로스쿨의 석자교수 자리를 꽤 찼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석자교수 자리를 별로 언급하지 않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이고 많은 대법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연세대학교 석자교수를 어떻게 여러분들 얻었냐 당연히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 김태규 변호사가 월간조선의 이름 기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로스쿨 석자교수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이 14명인데 이들의 임기가 6년인 점을 감안하면 1년에 평균 2.34명의 대법관이 퇴직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라서 요즘은 대법관 하고도 석자교수 자리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석자교수를 어느 대학이 초빙하려고 하면 어느 누가 학교에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주고 학교는 석자교수에게 그 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권순일 대법관이 연세대학교의 석자교수가 되고 그 누군가가 조성해 준 기금을 받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권순일 대법관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문대학교 로스쿨에 기여도 연고도 없는 사람을 석자교수로 앉혀야 될 정도라면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의심인 겁니다.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제기하는 권순일이 연세대학교 석자교수로 임용되는데 누군가가 그의 봉급이 나갈 수 있도록 발전기금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억지가 아니고 합리적 의심이기 때문에 향후의 검찰 수사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음을 수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권순일 씨와 관련된 사안들을 보게 되면 세상이 이제 허스루하게 보이지만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세상은 그래도 굴러가는 데는 뭔가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생각보다 빨리 밝혀지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회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4권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월 1권 정도 이렇게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30일에 마침내 노태학과 박찬진 선관위 체제가 행한 첫 번째 작품인 도둑놈들 5권 2022년도 요리르 지방선거를 낱낱이 분석한 책이 선을 보였습니다. 이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는 대한민국의 유권자와 국민들이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우리의 조상과 순국 선열들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서 만든 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계속해서 존속시킬 수 있도록 그 존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을 뽑는 과정이 투명하고 권력자를 견제할 수 있는 공정선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기와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